양념장 으으으음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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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너무 맛있어 옙지 intuitive 베베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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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고소한 파프리카 잘 먹습니다 저것은 다 먹어서 먹으러 먹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내가 잘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맛있는데 죽은 줄 알아요 잘 먹었어요 밥 먹으면 너무 맛있게 먹어서 아주 좋음 이제 밥 먹으면 건강하게 먹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을 때 완전 탈출하는게 됐는데 유쾌한 아이쿠 치즈ades 역시 너무 배불러서 되어보고 싶다 계속 맛있게 이제 오늘의 영상을 압박해 주셔서 어요